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하고 다른 일 해야지 지금 빨리빨리 하고 또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내가 지금 앉아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. 가만히 안 계시네요, 진짜. 가만히 안 했어요. 채연아 씨는 무선 청소기 왜 안 사냐고 막 그러는데 저게 편해요. 시원함이 다르죠. 무선 청소기는 하다가 이제 금방 또 달죠. 그러면 또 충전하면 또 다른 일이 생겨. 그래서 저거는 계속 좀 불편은 해요. 그런데. 확실하죠. 돈도 없고. 집 안 바닥을 보니까 돈 없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. 저 바닥에만. 대리석인데. 돈으로 깡고. 바닥에 도는데.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, 지금. 어메어메. 어메 이게 뭐야. 아니 이 아저씨. 하나 아빠 이거 제정신이야 도대체. 아니 이게 무슨 뱀 허물 벗듯이 이렇게 싸악 이렇게 양말하고 이렇게 이러고 갔어. 세상에. 어메 속옷은 어? 이렇게 놓고 나가면 어떻게 해 도대체. 맨날 내가 불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. 제 여동생이에요. 여동생이요? 야 이거 좀 봐라 이거 이거 봐라. 형국아 이렇게 그냥 무슨 뱀 허물 벗듯이 이렇게 하고 갔어. 내가 종이냐고. 야 정참 이것 좀 찍어라. 내가 이렇게 청소하고. 진화도 이렇게 안 하겠다. 야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빨리. 너 왜 찍어 빨리. 아침에 올리려고. 아빠가 이렇게 하고 갔다. 맨날 그런 거 찍어서 올리면 어떡해. 빨리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. 빨리 찍어. 그래야지. 고통은 같이 나와야지. 왜 나만 고통을 받냐고. 어지럽고 막 머리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지. 내가 갱정지잖아. 애들이 뭔가 하겠다. 아 힘들어. 아 땀나. 맨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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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. 그럼 이런 거 올리면 가족분들이 뭐라 그러세요? 그런데 다들 요즘은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서. 이번에는 하나도 안 올라오더라고. 걸린 거지 내가.